센터에 서시면 이렇게 돌아.. 계속 도는 거예요 네 돌아볼게요 같이 아 건달이고요 아 건달이고요 선생님! 선생님! 좀 우아하게 거세요 이렇게 가르세요 아람처럼 스쳐가는 아람처럼 스쳐가는 정말 다 난마나 이거 흥었네! 다 구마적이 구맛 거의 구마적이 다 구마적이 뭐 이런 느낌인데? 그래서 이렇게 돌 때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엄마한테 가장 듣고 싶었던 말 혹은 아니면 풍자님한테 하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말 아 슬퍼 이런 거 안 할래 이런 거 우리 못해요 이런 거 우리 못해요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는 이 위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쌤 분석으로 지금 우리 다 지금 눈물 벌써 글썽 글썽 너야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그런 거 먼저 하자 그러면 나? 왜? 왜냐면 언니는 안 슬플 거 같아서 저 앞에 보고 이렇게? 돌면서 말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동작들 하나씩 말로 하면서요? 네 입 밖으로요?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신기루 님 봤을 때 저는 신기루 님 봤을 때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우 너무 슬퍼 아름답다가 슬퍼? 왜 울어? 왜 울어? 아름다운데 아름답다 미안해 진짜 울어? 진짜 울어? 없네 모두들 아름다워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름다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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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너무나 낯선 말이라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이 익숙해져야만 눈물이 나지 않는 거거든요 뭐야 왜 이렇게 슬퍼 이거 이게 약간 좀 그런 응 왜 할 수 있어? 난 못해 나도 못해 그냥 하지 마자 왜 다 못한다고 해? 왜냐면 다 울어 벌써 아니 가운데 서 있는데 왜 그래 왜 여기 볼래? 여기 좀 웃긴데 왜 여기 볼래? 여기 좀 웃긴데 아니 아니 네 해보겠습니다 잠룸 잘 못해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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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기르님 혼자 있어요! 빨리! 그런 말도 하지 마! 어... 언니는... 어... 언니는... 어... 언니는 너무 따뜻한 사람이야. 함께 옆에 있어줘서 너무 따뜻해. 따뜻해. 왜 이런가? 어? 어... 잘 돼서 좋아. 나도 너무 좋아. 어허 나 못해. 어허 나 못해. 어허 나 못해. 어허 아... 너무 슬퍼 그러면 우리 기루님이 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봄을 선택한 이유는 되게 감성적이시고 그리고 라인이 섬세하시고 해서 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인이 섬세하시고 근데 잘 피해갔다 그치 근데 잘 피해갔다 그치 됐다 야 연기 좋았어 봄 잘 피해갔어 봄 잘 피해갔어 봄 잘 피해갔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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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봄 되게 어려워 발 되게 빨라 못해 못해 안 돼 안 돼 눈물 한 번 흘리고 피해갔으면 되지 됐어 됐어 아름답게 편집해주세요 됐어 됐어 고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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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거 저는 비밀로 해줘요 고생했어